지우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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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 카이산데 어 잠깐 영상보기전에 계약하나 합시다 짜릿짜릿 태릿 민식빵님 탑으로 다이앱 찍었다구요? 민식빵님 탑으로 다이앱 찍었어요? 저는 못해요 저는 탑으로 골드에요 플레이를 목표로 해야지 민식바님은 이제 애초에 원딜로도 이제 그분은 이제 좀 그만 이상 찍으시는 분이지 않나요? 그분은 좀 재능이 있나 보네 나는 저는 재능이 없어 완전 노력파기 때문에 탑으로 이제 다이안을 못 찍어요 민식바님한테 부럽다고 해주세요 탑으로 다이안 찍은 거 부럽다고 전해주세요 민식바님이랑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원딜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라인이긴 해요 그건 인정 취?' 쎈엉 취?' 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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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풀룩 뽑았네 이거 뺄 걸 그랬네 갱을 이렇게 오냐 우리 레드 먹은 거야? 아 초반 갱은 탑 갱이 더 좋은데 바텀 갱보다 바텀에다 이렛 갱 쓴 거는 나는 바텀에서 이렛 갱을 당한 다음에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바텀에서 갱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렇다고 리신이 갱을 하는 건 또 아니네 그럼 리신이 과연 바텀을 풀어줄 것인가? 알리 잡고 자야 잡으려고 하면은 자야가 안 싸워주죠 여기가 이게 저 티어면 자야가 싸워주지 근데 자야가 이제 안 싸워주지 그러면 나는 이제 킨드가 카르마 마무리하고 와서 내가 쌈 싸 먹게 죽지 가장 좋은 거는 킨드레드를 잡는 건데 다야가 기터를 풀로 뽑을 줄 몰랐어요 아니 왜 안 죽어 저거? 아 W 왜 이상한데 나갔지? 아 W가 이상하게 나갔네 아 나 열 받네 나의 무기력함이 열 받네 나 왜 이렇게 못하지? 집중해 석현아 너 못하는 애 아니잖아 너 잘하는 애잖아 너 잘하는 애잖아 아 이걸 노린다고? 이건 조금 너무 너무 슈퍼 플레이 아니냐? 그래도 나도 너랑 같이 키워 좀 손 넘었지 와 궁하고 풀 다 쓴 거야? 한 방을 노렸고만 자야 친 건가 근데 궁은 좀 그렇지 싸대기 맞은 느낌이네 탕중왕님 석현이 방송 진짜 올만해 보는데 역시 클라스는 여전하네 잘했다 아 안에 들어있을걸 그랬나? 미니언 죽여야지 이거 악랄하게 죽어라 미니언들 죽어 오늘 좀 내가 판단이 조금씩 아쉽네 아 근데 뭐가 여기저기 싸움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? 되게 바쁘다 보니 이거 나 열심히 사는 듯한 느낌 들어 너 슬로우 걸렸어 아 나 빠질 수 있었는데 나 이건 또 빠질 수 있는데 못 빠진 거예요 이거 방금 그냥 안 때리고 무빙 했잖아? 그럼 살았어요 근데 그거 한 대 더 때리라고 욕심내다 뒤진 거야 이거 멍청한 X 아닙니까? 아니 그걸 한 대 더 때려서 뭐 한다고? 살기만 하면 되지 일단 아니네? 아니네 아니구나 제압킬이 알리스타한테 들어갔네 이게 나도 모르게 똑똑한 행동을 한 거네 어 괜찮네 제압킬이 알리한테 들어갔네 아 좋아요 좋아요 불판단 나 티무타 찬 적은 별로 없는데? 티무타 잘 아네요 뿅 이게 안 맞아? 짠 짠 알리가 단단해도 제가 크라켄이라서 그렇게 막 엄청 크게 막 상관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에이 씨 아 나 칩 할 때는 팀 탑 하지 탑 할 때 남 탑 하는 거는 정글이 남이 아니에요 뷰니까 남 탑이 아니지 정글하고 나는 하나야 함께 함께 하거든요? 그니까 정글을 탑하는 거는 곧 나를 탑하는 것과 같이 아 무슨 무슨 보호자야? 자야? 다 때려박네 그냥 이 슬픈 뷰티 저 궁하고 풀 없어가지고 아이유랑 저랑 친구죠 동갑이니까 근데 그분은 잘 모르겠죠 나 혼자 친구지 아이유 vs 이석현이면은 롤하면 무조건 이석현 아니야? 야 봐봐 아이유 씨를 만난다고 너네가 뭔가 너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성립될 수 없어 나같이 진입 장병이 낮은 애들을 공략하란 말이야 현실적으로 너무 시야 싸움만 오지게 하네 나 이지 나가고 하지마 아 진짜 얘 할라고 하네 공 안써주냐 킨드야 공 안써주지 그랬어 누가 왜 이렇게 치열해 근데 뭐가 이렇게 치열하게 만드는 거야 알리스타가 애들을 죽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알리스타를 빨아들인 거죠 꼴밖에 해가지고 구인수를 추천템에 띄워줘라 님들 진짜 부탁하다만 할게요 제가 구인수를 앞으로 자주 갈 건데 추천템에 자꾸 안 떠가지고 이게 좀 거슬리거든요 님들 좀 구인수 좀 3코어로 써가지고 저 좀 편하게 여기 추천템에 뜨게 좀 많이 좀 써주세요 너무 불편해 이거 검색해서 하기가 3코어로 구인수 좀 가주세요 구인수 구매 부탁드립니다 야 죽여라 따라가라 야 따라가라 야 따라가라 야 야 박스 안심 포탑을 파악하였습니다 포탑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우 너무 아파 안 들어갈래나 그만하고 싶어 너무 아파서 아우씨 아우씨 야 그만하면 안되네 우리 우리는 뭐 언제까지 하냐 자 가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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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뭐 다른 롤이에요 같은 롤이지 사람만 다른거지 게임은 같아요 여기 대기할 것 같은데? 그러네 여기서 만나겠다 100번 만날 것 같은데요 아 여길 대기하고 있네 가다가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 아 여기 대기하고 있네 참나 아 여기가 들어가지는구나 여기서 리쉬하고 바로 들어가지는구나 마오카이 잘했는데 원래 리쉬 밖에 못 다는건데 마오카이 슈퍼플레이로 빙크스까지 데려갔네요 뭐야 아쉽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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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 오우 오우 와우 슈레쉬가 왜 갑자기 급발진을 되게 급발진했는데? 한 칸 먹어야 돼 먹어야 해 하지마라 오우 기уб 아 근데 저거 와 리신 진짜 잘했다 굿굿 야 이거 아칼리온다 왜게 잘하냐 애들 다 챌린저같애 애들이 마스터인데 나 궁 없어가지고 패쉽 터지면 못이겨서 안되지 카이사인데 아 얘 왜이래 아까부터 사기 챔으로 징크스 잡았다고요? 지금 징크스 1티어 아니에요? 징크스 1티어인데 왜 징크스하고 사미라가 1티어하고 카이사가 2티어인데 징크스 2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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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겄다 진짜 이건 좀 아닌데 리신 좀 무리했다 이거 타워 골드 먹으면 되는데 너무 막 깊게 들어갔어 미쳤네 스타벌 골드에 목숨 걸었는데 이날 조금 더 스타벌 아 이 스타벌 고급 조급 한 번 더? 어? 아 이거 2패한테 미안한데 이거? 와 2패가 잘했다 이거 아이고 미안해라 내가 못봤네 무슨거를 나 오늘 왜이렇게 맵이 잘 안보일까? 나이 들어서 안보인다고요? 아니 오늘이라 그랬잖아 어제는 잘 보였어 뭐 하루만엔 늙었냐? 너무한거 아니냐? 어제는 잘 보였어 하루하루 늙는거라고? 아 이건 맞긴한데 이럴때 쓰는 편이 아니잖아 공 쓴다 야 조심해 아칼리 내가 원조 갈게 내가 원조 갈게 아칼리 보세있네 나 아칼리 보세있는것도 못봤다 싸우느라 원래 다 보이는데 오늘은 맵이 조금 안보이는 날이에요 내일은 보이겠지? 맵 키운다고 보여요 님들 맵 키우면 보여요 님들? 님들 맵 이거 해가지고 미니맵 크기 지금 3위 3위이잖아 이렇게 하면 님들 보여요? 이러면 님들 맵 잘 볼거 같애? 님들 롤 반 맵 반 해도 안보여요 님들은 이게 안보이는 사람은 그냥 안보여 보는 사람은 작아도 봐요 진짜 롤 반 맵 반 하면은 아칼리 미니맵 존나 거슬리네 이럴거야 진짜로 맵을 더 보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아칼리 미니맵 왜이렇게 있고 존나 불편해 저런게 당연한거죠 심채린님 유튜브 잘 봐보십니다 희한한 희한이예요 브론진댄스 라기위에 잘 챙겨가보인다요 멀티 스크티이 멀티 스크티 스크티에요 잘 들어갔어요 방금 멀티 스크티 어? 잘 들어갔잖아 맞다기들 별거 없다고? 니가 뭔데 내 게임에 감정이브래 니가 뭔데 내 게임에 감정이브래 내 게임이야 내가 내가 말하면 모를까 니가 뭔데 마따기술이 별거 없대 내가 이긴 거잖아